이번에는 업무에 필요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크롬 브라우저에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크롬 웹스토어라는 곳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하신 분들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마찬가지로 크롬 브라우저도 크롬 웹스토어라는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자 여기서 석삼자처럼 세로점 3개에 도구도 보기 확장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석삼자 아래쪽에 크롬 웹스토어 열기 자 복잡해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그냥 검색창에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한 번에 검색이 됩니다 이게 아마 더 편하고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타고 타고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크롬 웹스토어를 검색해서 접속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접속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확장 프로그램들 기타 여러가지 항목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은 카테고리들이 있죠 그래서 뭐 당신을 위한 추천 항목 개발자 도구 검색 도구 뉴스 블록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네 설치를 하실 때 이렇게 카테고리로 찾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검색하실 수도 있는데 자 설치하시기 전에 이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어 별점이 있죠 그래서 별점이 가능하면은 많은거 4개 이상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주시는게 좋구요 그 옆쪽에 보시면은 숫자가 쓰이는 이거는 설치한 사람의 숫자가 아니구요 이거를 설치하고 별점을 주거나 리뷰를 한 사람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확장 프로그램이 있다면 가능하면은 별점이 높고 이 리뷰를 준 사람이 많은 것들을 설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번째로 소개시켜 드리는 확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글로 검색하시면 나와요 예전에 Awesome Screenshot 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스크린샷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죠 자 멋진 스크린샷 및 스크린 레코더 심지어 추천까지 떴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고 자 저는 여기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크롬의 삭제가 뜨는데 원래 처음에 들어가시면 여기 크롬에 추가가 뜹니다 그래서 크롬에 추가를 클릭하시면 팝업이 뜨거나 허용이 뜰 겁니다 그러면 팝업을 열고 확장 프로그램 설치까지 하시면은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회원가입 페이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굳이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하셔도 되지만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설치가 끝나고 나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생겼죠 자 이렇게 퍼즐 조각 모양처럼 생긴 것을 클릭하시면 이쪽에 저는 이제 설치를 많이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은 멋진 스크린샷 및 스크린 레코더가 보이시죠 자 원래 기존에는 얘가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을 누르시면은 고정이 되면서 이 위쪽에 이렇게 렌즈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활성화를 시켰다는 거죠 자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한번 캡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죠 자 메타버스를 한번 검색해 보고요 자 메타버스 위키백과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캡처를 해 볼 겁니다 여기를 캡처 할 건데 자 렌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레코드와 캡처 두 개가 나오죠 레코드와 캡처가 나오는데 자 레코드는 영상 캡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이 화면에서 뭔가 아이콘이 움직이거나 뭐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이제 이런 장면을 담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캡처는 이미지로 이미지로 스크린샷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캡처를 한번 보일 거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세이브 이미지 2라고 써 있습니다 세이브 이미지 2 그리고 그 옆에 로컬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끔 가끔 이게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로컬로 바꿔 주셔야 캡처가 원활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좀 길죠 그래서 보이는 화면과 잘라서 하는 것 보다는 풀페이지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움직이면서 지금 제가 움직인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새 탭이 열리면서 캡처가 됐죠 자 여기 번역은 하지 마시고 자 제가 축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축소를 했더니 굉장히 많이 됐죠 다 끝까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제가 메타버스의 네 가지 유형만 한번 잘라 볼 겁니다 이걸 이제 크롭 한다고 하죠 크롭은 이 두 번째 메뉴에요 자 크롭을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잘라내기 할 부분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크롭 자 그러면은 크롭이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 펜 모양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펜을 그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약간 색이 좀 보이는 네 그런 밑줄 긋기나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고 네 이거는 이렇게 박스 박스도 선택하실 수 있고 이렇게 원형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네 그 다음에 T는 글자겠죠 글자를 네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 모양은 블록 그래서 모자이크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캡처한 이미지를 편집을 끝냈다 그러면은 우측 상단에 done을 누르시고 다운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 이미지가 PNG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옵션에 가시면 PNG 대신 JPG로 바꿔서 추후에는 JPG 파일로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스크린샷 하신 다음에 그림판 붙여넣기에서 이 전체 페이지를 캡처하거나 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간단한 멋진 스크린샷을 이용해서 그런 불편함들을 많이 해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